안녕하세요 순수민입니다. 저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계와 틈을 탐색하고 이로 인한 우리의 공허, 욕망, 고독과 같은 경험을 시간 기반 매체에 담고 있습니다. 현실은 메타포는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동시에 지배적인 권력으로 작동하는 가치들의 양면을 제고합니다. 인각위 트러스트는 저라는 한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월가 점령 시위와 같은 사회적 사건들을 수집한 이미지와 사운드로 재구성한 몽타주 형식의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기축통화로 막강한 지위를 누리는 미국 달러에 쓰인 문구입니다. 뮤직박스라는 관객 참여형 설치는 대량 생산된 뮤직박스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주함으로써 합리주의와 표준화된 세계를 되짚어보는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끝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과 그것을 향한 우리의 집단적 믿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회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